우리는 정치 1번지입니다. 정치 1번지요. 또 효자들이 만나는 효자동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. 효자동도 있죠. 정말 이 종로구가 살기 좋은 게 더군다나 국회의원까지 옛날에 나라 원립까지 처음부터 옛날 대감시도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한복하니까 잘 될 밖에는 종로구나. 저 안 좋은 동네는 싸우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. 아무리 돈 많아 봐야 강남하고 쨈이 간대. 우리 종로구는 반대! 반성! 우리 종로구 최고입니다. 1등부예요. 여기 또 박철민이 있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또 직장 듣는 거지 뭐. 그러면 또 우리 가수 한번 많이 하세요.